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나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일 둘이 하나 되었다는 뜻이죠 오늘 여기 나온 분들 가운데 부부로 사신 분도 있고 또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쁨만 드린 분도 있겠고 또 오늘 미혼자들은 부부의 역할을 잘 배우는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되신 분들은 신랑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부부가 기본 단위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가정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장세기 2장 18절에 여호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독장에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그래서 부부가는 돕는 배피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부부로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갈등과 다툼이 납니까 처음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왜 중간에 갈랐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혼 사회를 보니까 거의 50%가 그런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간의 성격이 다른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환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부부가 됐다 해서 한순간에 자연스럽게 맞춰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 남편 아내를 먼저 내가 돕도록 내가 도와야 할 존재이다 처음에 그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지어 준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바로 현재 내 남편 내 아내 이 관계가 하나님이 꼭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짝지어 줬다 이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 남편에게는 나고 내 아내는 나라는 가운데서의 내가 가장 적임자로 현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는 가장 적임자로 하나님이 짝지어 줄 때 실수하지 않고 가장 적임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짝지어 줬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요 또 독창에 좋지 못하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마 이 세상에 최고의 사랑의 고백 같아요 뼈 중에 보면 제일 중심 뼈고 살 중에 살 제일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현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는 가장 뼈고 살이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남편의 부족한 것 내 아내 부족한 것을 내가 무엇을 도울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믄 서로 돕습니까 첫째로 남편을 존중한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22일에 아내에 대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한다 사실 성경이니까 하지만 예수님한테는 엎드리고 목숨 걸죠 그런데 사실은 너무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글쓰겨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복종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창조 질서 원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에 이론을 갖는 사람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렇다면 남편은 내 머리라 정말 내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가 머리로 해야 되는가 또 여기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입시 성경 말씀은 바로 창조 원리가 그렇다는 건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머리니까 머리 지지 안 받고 움직이겠습니까 몸이 그런데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남자가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인격으로는 다 하나님께 평등하지요 그래서 권순순 11장 22장에 말하기를 여자가 남자가 남까지 남자가 여자로 말하면 났으니 모든 걸 하나님께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종하라 그 말은 찍소리 말고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에 권위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에너지의 원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게 존중받는 거예요 존중만 받으면 힘이 납니다 존중받으면 남편 잘하려고 예를 써요 그런데 존중한 대신 무시해버리면 남편의 에너지가 고갈되버립니다 기가 빠져버려요 배터리 충전이 다 달아져서 아무 힘없는 것 같이 돼버려요 그러면 남편의 아내에게 존중 못 받으면 남편의 근성상 다른 여자로 붙더라도 에너지를 충족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럴 바에는 내가 빨리 존중해서 충족시켜주는 게 낫잖아요 충족시켜줘야죠 요즘에 강큰 남편 시리즈 이런 말이 유행됩니다 마누라 똑바로 쳐다본 남편이 강크대요 마누라에게 말대꾸한 남편도 강크대요 외출 아내에게 몇 시에 들어와? 그거 물어보면 큰일 나는데 또 지금 늦게 들어와서 밥 자려달라고도 안 되고 돈 어디에 썼느냐 따져도 안 되는데 강큰 남자래요 어째 폐해간 시대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 말 좋습니까? 이 세상은 그런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랑 달라야죠 어떻게 하랍니까? 배수전서 3절 지만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불신자라도 마을만 잡고 아내의 행위로만 구원을 네 행위에서 아내의 행위에서 구원까지 얻는 중요한 아내의 행위 그래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들이 그럴 겁니다 아이고 남편이 나와야지 복종할 만한 짓거리를 해야지 존경할 만한 짓거리를 하나도 없어 내가 어떻게 복종을 해? 여러분 존경하고 복종할 만한 복종하라 하겠어요 없어도 하라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자꾸 존중하고 복종하면 존중받을 행동을 남편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존중받을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무시하면 자를 것 같아요? 복금이 됩니다 잘못 이런 말이 있어요 딸아 만약 네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면 너는 왜 왕처럼 대원 받을 것이고 남편을 거지처럼 해기면 너는 거지 아내가 된다고 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왕비 대접받으려면 왕으로 대접하면 왕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남편이 그러지 못해도 왕처럼 생각하면 왕비의 행복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남편 대신을 또 잘 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복종하라 하겠어 복종해 복종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경멸해버립니다 아이고 짜잔하네 그러니까 절대로 복종할 일을 하고 해야지 두 번째로 아내를 사랑한 남편이 되는데 돕는 배필입니다 25절에 말하기를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아 복종만 강요하지 마시고 왜 교회가 예수님한테 복종을 하냐면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피를 살을 찢고 주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데 남편들은 아내한테 복종만 하고 뭘 줬어요 뭘 잘해줬냐고 예수님처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으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보세요 진심으로 그러면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합니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해서 구원시켜서 자녀 삼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강요해서 추악과 약한 죄인을 포율로 쓰여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구원 받으셨다는 그것에 감사해서 그 놀라운 사랑이 내 가슴에 찡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 목숨까지 숨겨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편 아내에게 정말 그런 사랑을 주어보세요 그 사랑이 그 가슴에 찡하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항상 마음이 기쁘고 얼굴에 빛이 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피부까지 말까지 부드러워집니다 남편의 사랑받는 만큼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남편을 사랑받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내의 에너지 원천은 남편의 사랑이에요 남편의 사랑 공급받지 않으면 아내의 에너지가 소멸되어 공고해집니다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받고 싶듯이 아내도 똑같거든요 사랑하라 그래요 골레소서 삼메시키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고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서 에너지 공급받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서 공급받으려고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사랑으로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삼메시키지 말하자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딸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 연약합니다 여자들이 깨지기 쉬워요 그리고 또 생명의 은혜를 유올받자라 귀하게 여기라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미라 이게 중요한 무서운 말이에요 너 아내한테 손찍어먹고 함부로 오면 너 기도가 막혀야 되는 거 없어 한 놈이 다쳐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내가 사랑해주고 싶은데 사랑할 것이 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옆에 우리가 잘못해도 예수님은 계속 사랑해주잖아요 당연히 사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은 생각하면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잠은 18장 20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이와 같이 은총을 받은 자예요 이미 결혼해서 아내를 얻는 자체가 은총이고 복이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아이고 마음에 든 것도 없고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해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도 먼저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그 감동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항상 감동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느끼지 않아도 울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다 보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감동에 의해서 사람의 사랑한 마음이 올라오듯이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조금 말다투면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토라져서 베개서 딴 방까지 마시고 그럴수록 한찜인데 꼭 있어야 돼요 바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값비싼 거 아니더라도 마음에 든 선물도 하고 아내의 손을 딱 만져주면서 등을 두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고생만 시켰어요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가정으로 별로 잘 알지 못한 남편이랑 항상 내가 미안한 마음 요즘에 좀 갔는데 저도 이제 조금 바꿔줬는지 제 아내에게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와요 고생만 시켰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해줘요 이런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지금 그래 사랑하고 복종 애호 갖고 될까요 오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21절에 그리스를 경이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남편 안의 사랑 얘기했다는 것 이어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리스를 경이함으로 그 말은 물론 내가 진정 사랑해주면 복종도 오고 복종해주면 사랑 오고 서로 그러겠지만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를 경이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말은 먼저 복종 사랑하면 되는데 복종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해답이 있어요 그리스를 경이함으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를 경이함으로 그 말은 현재 내 남편 내 나를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주셨죠 그러면 그리스를 경이함으로 예수님이 현재 내 남편 주고 내 아내 줬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스를 경이함으로 예수님이 주셨는데 오직 알아서 가장 합당한 분 주셨잖아요 그리스를 경이함으로 그러니까 아 그래 그렇구나 나한테 꼭 맞는 남편 꼭 맞는 아내 줬구나 그리스를 경이함은 그 믿음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사라는 주라증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사실 남자로서 비겁하게 두 분이나 자기 목숨 살려고 사라를 두 분이나 에그방 크로랑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면 어떤 여자고 그런 남자가 살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주라증했다 성경 나와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얻고 믿음이 어머니가 됐잖아요 여러분 불신 남편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애써도 참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불신 남편 구원하는 길이 뭘까 해답은 딱 하나예요 물론 기도하고 성령 역사지만 내 남편은 하늘처럼 진짜 하늘처럼 한번 섬겨보세요 진짜 머리로 예수님 대하듯이 그 권위에 복정하고 남편의 말 데리고 딸랑딸랑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죽으라면 죽으라면 신용까지 하죠 진정으로 화가 날 상황에도 화내지 말고 항상 미안한 마음 내가 더 잘해줬으면 남편이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더 잘될 것인데 내가 더 못해서 부족하고 미안해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되죠 하나의 은혜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거 해답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정말로 아 이 정도 나면 화낼 만한데 내 아내가 참 그래도 잘해주구나 하고 하면 아 내 아내가 천사구나 한두 번 갖고 안 돼요 계속 그런 삶을 하다보면 역시 믿음 생활한 것이 저거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늘처럼 되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그것밖에 다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성의교를 이렇게 한 이 원고를 여러분이 가지고 달달달 애운다 해도 실제 남편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결의수를 경이함으로 다시 말하면 머리 대체 예수님의 영향을 은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의 영혼을 진정으로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뜨거운 가슴으로 안타까워서 울면서 변화시키 기도하면서 정말 남편을 머리로 인정이 됐냐 내 힘은 안되기 때문에 자가 또 깨어지고 죽어져야지요 내가 못 받게 죽은 나니 해야지요 우리가 때로는 못 받게 죽은 나니 저도 많이 외우고 암성어지만 못 받게 죽은 나니 해서 내 가슴이 꼭 죽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때 또 내 안에는 또 뭉클하니 올라온 거 있고 분한 거 있고 이게 내 속에는 또 살아있는 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불이 짓는 겁니다 못 받게 죽은 나니 하면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못 받게 죽은 나일 때 내가 걸어간 산 제물이 되는 거 제물 내 몸이 제물이 돼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죽어지는 죽음 그때 역사하죠 다시 말하면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의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밀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구박받고 남편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때에 꼭 말 대답해야 되는데 꼭 참고 미안해 여보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진심으로 목소리를 들어보면 말아 따지는 것인가 진짜 저런 마음인가 정말 그러면 어휴 이 정도 감동이 올 때까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남편을 붙잡고 어둠의 영이 떠나고 성령의 빛이 은혜가 그 영혼을 감싸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가 은혜 받고 주님이 만나고 왜? 나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이 어떤 남자 존재를 알아야 여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남자는 자존감 하나 산다는 것 같습니까? 그거 건들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내 남편이 최고라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용기를 북잡아 주고 세워줘야지 남편이 머리랑 함께 어떤 분은 그래요 머리? 나는 뭐 가지요? 뭐 가지요? 아니 물론 머리 모가지가 필요합니다만 모가지가 머리를 딱 받추고 있어야지 그냥 고개 흔들어 부르는 모가지 쓰겠어요 어지러워서 살겠어요 또 남자들은 잔소리 듣기 싫거든요 물론 잔소리 아니라고 해요 옳은 말 해 근데 자꾸 뭐 듣기 싫어 가정에서는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감정 말 싸움 해갖고 이기려고요 어리석습니다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감정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마음이 아파 슬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얼마든지 짤막한 대화를 통해 내 마음을 열게 만들고 칭찬해 주고 하고 싶은 만큼 좀 하고 그리고 이 남자라는 게 그래요 남편은 무서우지 말고 불쌍히 공격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예 마음 폭을 아이고 내가 큰 아들한테 키운다 생각하면 괜찮을 거예요 큰 아들한테는 내가 다 받들여주는데 남편한테는 할 말 다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가장 권위적인 남편도 때로 아들처럼 안기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 같습니까 나둑다둑 해두면 다 풀어집니다 다 좋아져요 그리고요 부부사에 원칙이 있습니다 남편 안에서 무엇이 끼어들면 안 돼요 자식이 부모가도 안 됩니다 돈 취미는 많을 것 없고요 금이 가요 한 육체 한 몸이에요 자식이 돌본다면서 남편 둘째로 밀어내면 아무리 소중해도 남편은 기분이 나빠요 반찬도 맛있는 거 남편한테 먼저 먹고 잘해줘야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부부간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밤늦게까지 교육하고 밤늦게 준다 하면 뭔 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아 남자분들 질생활하고 바쁘니까 새벽에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회 생활에 때로는 열심히 하면서도 갈등이 납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그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지만 그 일에 우선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서로 챙겨주지 못했었을 때 그 갈등은 또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만약에 소홀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신앙까지 흔들려요 뭐 교회 하루에 들어겠습니까 그만큼 아내 남편 사이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대신 여러분 잘 드려야 됩니다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반감을 주면서까지 밤낮 교회에 서 있지 마세요 남편의 집에 있으면 아내는 가능하게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믿음을 키워주고 남편을 베이려고 섬기는 것을 해야죠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마음대로 자란 거 아니에요 이게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믿음을 주가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돕는 자님이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식물이 싸게 나오는데 안 자른다고 쭉 잡아당겨서 그게 큽니까? 끊어져 버리지 남편 믿음 있는 거 있는 거 칭찬해 주고 그만해도 고맙다고 자꾸 해줘야 믿음이 잘하고 하는 건데 매일 믿음 없다고 하면 더 믿음 아 그래 내가 믿음 가질게 막 그럴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딱 그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다시 말하면 식물에 잡아당기지 말고 부대 주고 거름해 주고 나 빨아먹고 파라고 그럴 수 있는 애가 하시기 바랍니다 아날리야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때로는 물론 열정이 있는 우리 여자분들 권사님 때문에 교육에만큼 된 것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가정까지 희생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한 템포가 늦은 것이 빠를 수가 있어요 전혀 너무 거리가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너무 떨어져가지고 안 맞아버려요 조금 늦어도 같이 손잡고 믿음 키우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파요 한몸 대략인데 이 떠나라는 것은 못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경쟁에 의존하지 말고 퇴집을 따르지 떠나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혼은 제2의 출생입니다 부모를 떠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한몸이고 부자가 아내는 1촌이고 형제가 2촌이라면 부부가는 무촌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성경적인 원리로는 한몸이에요 그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슬로몸은 인생 헛되다 허무하다 새그럽다 그렇게 했던 그가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네 헛된 날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의 해아래에서 네 교수님의 어떤 날에 네 사랑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 평생의 해아래의 수고의 분복이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내 주신 몫이다 놓치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짧아요 그런데 지금 살면서 내가 가정에서 사실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많이 봐도 내 가정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실천한 거기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못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신앙생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자라는데 가정은 엉망이다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부간에 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희생하고 사실은 남편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날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누구일까 아내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자가 딱 결혼하고 어쩝니까 바로 하룻밤 사이에 남편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지 아버지를 좋아합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고 이치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생각한 사람이란다면 당연히 내 먼저 사랑하고 또 한 몸으로 하나님의 짝짓기 때문에 머리로 알고 이런 건강한 가정이 될 때 건강한 교회의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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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